네, 어떤 분이 트로피를 가져가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전년도 수상자의 신 예은씨, 수상자 발표해 주세요. 네, 제3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신인 여우상. 무빙 고윤정님 축하드립니다. 무빙의 고윤정씨는 초능력을 가진 최대 입시생 장희수 역을 맡아 와일드한 액션부터 섬세한 감정선까지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탄탄한 연기력을 입증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신 배우 고윤정입니다. 일단 저희 무빙 박인재 감독님과 박윤서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강풀 작가님 그리고 엄마, 아빠, 선배님들 그리고 봉석인 아버님, 봉석이, 봉석이 아버님, 강훈이, 기수, 한별이 너무너무 생각 많이 나고 촬영한 동안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 MA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지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무빙 팀에서 두 배우가 다 상을 받았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